으 앍고 내뿐이 또 헤ması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샷을 다져서 좋겠습니다 체제 서블 시키다 쓴다서 쩜 확라 첫 포인트 최 효주 1대 0입니다 어 양양을 해 지는 경기 그리고 수 Nous 좀 쳐 있는 상황에서는 4번째 매치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이다 1 양하은 선수가 10연승을 달리다가 11연승까지 갔다가요 그게 깨지고나서 자 오늘은 다시 2승을 노리고 있는 양하은이구요 최효주는 또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어떨 때는 심플한게 또 좋을 때가 있잖아요 네 지금이 좀 그런데 저렇게 피로 동작들만 하게 되면 공에 여유가 있습니다 어우 좋아요 포인트는 양하은 다시 앞서갑니다 한점 더 추가 낼 필요가 있습니다 양하은 선수가 욕심내면 다른 선수도 함께 또 불붙는 경쟁 좋은 시너지가 되길 응원해 보겠습니다 아 지금도요 양하은 좋습니다 5,7 포인트 나면 계속 뛰어다니잖아요 네 그건 어쨌든 본인이 그 분위기나 어우 좋아요 6 대 7 대치 걸리고 맙니다 양하은의 서브 양하은의 좋은 서브 두개를 잘 버티는게 중요한 최효주입니다 자 하나 버텨내고 하죠 8 대 7입니다 자 양하은 첫 게임 두 점차에 불과합니다 아 최효주가 몇개 버텨봤는데 이번엔 벗어납니다 양하은 첫번째 게임 양하은 첫번째 게임 자 계속되는 강타인데요 최효주의 디패스 크로마을 결국 흩나가고 말았습니다 준비하는데 부담이 감소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또 해보는데요 두번째 게임 시작합니다 왈라 양하은 선수의 어떤 습성이 제자리에서 친 타구가 많았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공을 들어가면서 공격적으로 쳐내고 있기 때문에 네 스피드가 많이 붙습니다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요 첫 두 포인트도 양하은이 시원하게 가져갔습니다 이번에 블록 네트 맞았습니다 양하은을 흔들어 마야 되는데요 최효주의 서브 3 3 1 네 방금전에 그렇게 해서 득점을 만들었어요 자 이슬리 10분인데요 뜨겁니다 네 높았어요 터널 양하은 선수 앞서있습니다 양하은 선수 앞서있습니다 와아 들어갔어요 양하은 들어갑니다 자 최효주 이번에도 빈 서브 더 진지한 모습으로 더 집중하는 모습으로 양하은 선수가 나오고 있네요 네 최효주 양하은 선수가 계속적으로 선재를 뺏깁니다 자 그리고 점수가 벌어지면서 최효주는 힘이 좀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자 지금 제일 양하은 아 이번에도 네트에요 스쿼어도 앞서있습니다 이번엔 벗어납니다 두 나 부분들을 지금 이 경기를 통해서 많이 좀 회복을 하면서 자신감이 붙고 이것이 이제 이 매치도 승리하게 되고 팀에 승점 4점째를 만들어주는 매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리시브가 떴습니다 네 매치 포인트 자 서브 득점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